우리 유정이가 상추를 저희로 물을 낳았다. 상추의 유정. 나 못 봤어. 비비지면 안 돼, 너무 잘해. 안 맞았다? 어 괜찮은데, 내가 너무 의식했다. 괜찮아요? 유정 씨. 빨리 빨리 빨리. 갈게요. 잠시만요. 야 이건 잘 쓴다는데? 나만 잘 쓴다. 야 괜찮다, 괜찮다. 이거 진짜 나오네요. 진짜, 괜찮다. 괜찮다. 지금 상추를 거의 뭐 한.. 몸과 상추 한 포기는 먹은 거였고요. 이 틱톡에 진심인 저의 여러분의 마음에 다닌. 이게 유정이가 계속 더 재미를 위해서 맞아요. 앞에 분명히 조금 나쁘지 않은 영상도 많았지만 더 완벽한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찍었으니까. 이 영상이 또 언제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.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틱톡도 보시겠다면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세요. 맞아요. 저 틱톡이 웃긴 거 올리고 여러분들의 후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. 되게 열심히 찍었거든요.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. 여러분들의 후기는 제가 틱톡 찍을 때 더 망가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. 우리 망가진 거 금지 당해가지고. 엑셉이나 저의 거짓말의 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